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오늘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납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관심이 집중되는데요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금 부대변인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동 관련해서 여야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 수용을 비롯한 민의에 부합하는 성과가 없는 정치쇼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윤기찬 부위원장님 회동 형식부터 먼저 짚어볼게요 당초에 한 대표는 독대를 요청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진석 비서실장이 참여하는 3자 면담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한동훈 대표님도 받아들였으니까요 형식은 꽤 중요하지 않지만 어쨌든 과정을 보면 사실 정진석 비서실장이 모종의 역할을 할 수는 있어요 의제를 조율한다는 이런 역할이 아니고 지금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 사이는 그렇게 부드럽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말씀들이 오갈 때 중간에 약간 분위기를 풀어주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어떤 힘을 실어준다는 역할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성공의 가능성이 적어지게 되면 본인이 나서서 조금 어느 정도 조언도 좀 하고 이런 식의 역할인 것이지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주는 비서실장이기 때문에 뭔가 숫자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관점은 맞지 않다고 보고 또 하나는 이게 당정의 화합이 돼야 되는데 사실 당당도 화합이 돼야 돼요 당내에서도 지금 약간의 다른 말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한동훈 대표가 의제가 제한은 없지만 어쨌든 공개적으로 여러 가지 밝힌 의제 중에 당내의 숙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의제들도 없잖아요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이루어진 형식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또 한편 밖에서 형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을 하지 말고 일단 결과만 보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드려보면 독대에서 3자 면담으로 바뀐 과정 안에 결국 대통령실에 어떤 불편한 앙금 같은 게 반영이 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건 당사자의 마음속에 들어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신뢰관계가 한 대표와 대통령 간의 신뢰관계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 이게 방징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지금 한 대표가 혹시 대담 이후에 나오셔서 여러 가지 브리핑을 하시게 되면 그 브리핑에 대한 내용이 대통령실과 인식이 다를 수 있잖아요 평가가 들어가 있으니까 어떤 사실관계에 대한 브리핑은 몰라도 평가적 요소에 대한 브리핑은 약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고려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서용주 대변인님께도 같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독대에서 면담으로 바뀐 과정에 대통령실에 불편한 감정적인 앙금 반영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잖아요 100% 불편한 감정이 드러난 것이죠 독대에서 대통령실에서는 면담이라고 하고요 친한계 쪽에서는 독대라고 합니다 단어에 사용만 보더라도 불편한 감정이 있다라고 보는 게 100%고요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사 구분이 안 되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왜 불편하죠 정치 경제 사회 경제의 부반에 있어서 한동훈 대표가 대립각을 세워놔야 지금 정치적인 복원을 합시다 라고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면서 갈등을 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적으로는 인생이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하는 것도 아니고 의장 갈등 우리 해결하시죠 라고 하는 것도 아니라 오로지 하나 본인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문제 때문에 그걸 건드려 하면서 불편한 거예요 이게 대통령으로서 이게 공사 구분이 되는 상황입니까 그게 아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도 답답한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대통령님 공사 구분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요구했던 것도 세 가지 다 김건희 여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활동 중단, 인적 쇄신, 그다음에 의혹에 대한 해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국민적 여론이 좋지 않으니 공사 구분을 해서 최소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국민이 납득할 수준의 해법을 내놓으십시오 하는데 대통령은 그거 가지고 불편해요 이건 도무지 해법이 없죠 그런데 잠깐 청원을 하면 편하다는 의미는 뭐냐면 기분이 상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신뢰관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각의 시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신뢰관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마치 다른 목소리가 나오게 되면 국정의 혼란을 초래한다 이런 취지의 불편함인 것이지 개인적으로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된 문제 제기했기 때문에 불편하다 그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 말하는 불편함은 그런 게 아닌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은 3자 형식의 자리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독대로 갈 여지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봅니다 한동훈 대표가 오늘 회동을 앞두고 측근들과 비공개 전략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어제 했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서 한동훈 대표가 할 말은 하고 오겠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해요 밖에서 평가하시기에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동훈 대표는 할 말을 다 했습니다 이미 장회에서 메시지를 통해서 강력하게 할 말을 다 했고요 요구사항도 분명하잖아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어떤 처신을 해달라 요구를 한 것인데 대통령은 노 했죠 최근에 검찰이 주가 조작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 국민들이 다 납득하지 못할 처분을 내렸습니다 불기소 처분 자체는 한동훈 대표가 가장 주요하게 얘기했던 것이죠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해야 할 것이다 했는데 납득할 수준의 결과를 안 했다는 것은 결국엔 대통령께서는 이미 답을 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서 무슨 할 말 할 게 뭐 있겠습니까 저는 그냥 한동훈 대표는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번 면담비에서 큰 기대 없이 다녀올 공산이 크다 그렇게 보입니다 오늘 회동 자체가 의제 제한 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지금 알려진 사실인데 오늘 회동에서 한동훈 대표가 결국 김여사 문제를 어느 정도 꺼낼 것이냐 이것들이 지금 전망들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3대 요구안을 제안을 했을 때 대통령이 얼마나 받아들일 거라고 좀 보시나요 저 3대 요구안이 큰 틀에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한대표께서 3대 요구안에 대해서 의제 제한 없이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최저의 요구안이다 이런 식의 언론 보도가 나올 텐데 아마 최고의 요구안일 수도 있어요 한대표 입장에서 보면 저런 요구안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고민을 했을 것이고 그중에 일부는 아마 어떤 형식으로든지 간에 시간차를 두든 아니면 시간차를 두지 않든 범위에 관련된 고민이 있을 뿐이지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 인적 소신 같은 경우에는 일부 한동훈 대표 측에서 말씀하신 그런 행정관 중에 일부는 또 그만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마치 한동훈 대표께서 이거 그만두게 해야 됩니다라고 했다고 해서 대통령이 바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인사 조치가 있기 위해서는 물론 국면 전환을 위한 인사 조치도 필요하지만 뭔가 공과했다는 인사 조치라면 조사 과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약간의 시차를 두고 검토해보겠다라는 정도의 멘트가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김건휘 회사의 공개활동 중단과 관련돼서는 조금 논의를 할 필요는 없지 않아 있어요 범위에 관련돼서 그럼 외국을 나가지 말자는 거라는 거는 한동훈 대표도 그런 요구는 아닌 것 같고 구속실 설치와 공개활동 중단은 또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논의를 하실 것 같고 그다음에 의혹 규명 절차 협조해라 이런 취지는 당과도 연관돼 있기 때문에 저 부분도 아마 대통령께서 공감은 표하되 어느 정도 뒤따르는 여러 가지 조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성과로는 이어진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영주 대변인님께 민주당 얘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은 한동훈 대표한테 김건희 특검법 수용 약속을 받아내야 된다 이렇게 압박을 했고요 한동훈 대표는 선을 긋는 입장이잖아요 민주당의 의도 어떻게 보시나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장 한동훈 대표에게 쉬운 답을 준 거죠 특검에 대한 수용,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수용하면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쉬운 해법을 던졌지만 물론 한동훈 대표에게는 어렵겠죠 대통령이 공적인 대통령의 업무보다는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한 남편의 역할에 충실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으나 민주당이 가장 좋은 해법을 던져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가 한동훈 대표의 머리를 맞대고 한동훈 대표의 입장을 다 고려해서 처지를 고려해서 이 정도만 좀 받아오세요 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 김건희 여사의 특검에 대해서는 국민적 여름이 높습니다 특히나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보고 국민적 분노가 쌓여가기 때문에 특검을 받아오는 게 한동훈 대표가 살아가는 길이다라는 것이고 이건 정치적 구도가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세 차례잖아요 세 번째 특검에 대해서 했는데 대통령이 지금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대통령이 국민을 이기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주장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해법을 던져줬고 한동훈 대표는 그걸 받아오면 된다 그런데 오늘 회담에서 만약 성과가 없이 빈손으로 끝나게 된다면 여당 내 기류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특검에 대해서는 사실 한동훈 대표도 정확하게 말씀을 했어요 특검은 아마 말씀은 그렇게 안 했지만 한동훈 대표도 이 특검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특검이 대통령 탄핵을 위한 절차에 불과한 특검이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거부한 게 아니고 민주당이 만든 특검에 의한 수사를 거부한 것이지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본인들이 원하는 특검 수사 결과가 안 나왔다고 해서 원하는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수사를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원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면 특검과 관련된 당내 기류는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다고 보고 지난번에 이탈표가 네 표라고도 하는데 사실은 두 표죠 무의호표 기권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두 표 이탈표는 크게 변함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을 위한 민주당의 특검 주장이라는 인식은 같이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만약에 특검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가 될 가능성도 저는 없다고 보고 특검을 방어하자는 논의인데도 특검을 어떻게 하자는 논의가 당연히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일각에서 얘기하는 만약에 특검을 방어하기 어려워진다 이런 발언은 저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본인의 발언을 생각해 봐야 돼요 예전에 채병 특검에 대해서도 공수처 수사 없이 하겠다고 했다가 그러면 공수처 수사를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했어요 이제 검찰의 수사를 보고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고려한다면 검찰의 수사 자체가 28억의 수익을 거둔 피해자를 무혐의 처리해 준 검찰 수사란 말이에요 누가 봐도 특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이 부분은 본인이 검사 출신이고 오랫동안 검찰에서 나름대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는 합리적으로 이 특검 주장을 저는 윤석열 전퇴가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합리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지 없는 주장을 민주당에서 한동훈 대표가 부담하는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합니다 짧게 한 말씀하면 23억 수익을 거둔 건 맞죠 검찰의견서에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런데 법원도 이렇게 판단했어요 그 수익이 주가 조작 침의 활동으로 인한 수익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것만 갖고 그 수익이라고 볼 수가 없다 왜냐하면 섞여 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주식 활동을 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얘기한 시사 조정에 의한 수익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해서 이거 산정이 불가능하다고 법원도 얘기하고 있어요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도이치모터스 의혹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검찰에 대해서 총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탄핵과 장애 집회 등을 예고하고 있는데 직접 듣고 오시죠 검찰이 해체 수준의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확인시켜준 일대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걸 반기한 후가가 검찰 불기소로 이어졌다는 점에 대해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반드시 책임이 있고 그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 중앙지검장 당연히 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서 나눴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는데요 만약에 추진이 되고 가결이 되면 헌정사상 최초잖아요 그런데 이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그리고 이 사안이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건데 검찰총장은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사건이잖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을 꺼내는 것 자체가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법률 위반이나 헌법 위반 이런 행위 자체가 없어요 검찰총장은 수사지휘권이 배제가 됐기 때문에 직무상 행위 자체가 없는데 그 직무상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됐다고 탄핵을 시도한다는 거잖아요 앞뒤 말이 안 맞는 것이고 설령 행위가 있다 쳐도요 중앙지검장 같이 어떤 위법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불명확한 적시가 있어요 적시를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이 부분을 탄핵해야 된다 이건 국회의 권한남인 것이고 결국은 이 행위에 대한 당부당을 떠나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우리 국민적 시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곧 두 개 재판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따른 본인의 여러 가지 위험성 이것을 해청하기 위한 것도 아니냐라는 국내 심의 시각이 저는 심에 실린다고 봅니다 서용주 대변인님께도 같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에는 추미애 법무장관 때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배제한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 사건을 가지고 검찰총장 탄핵을 추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법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거두절미하고 검찰총장 자체가 어떤 탄핵 직접적 대상이라고 보기는 쉽지 않을 수 있죠 그런다고 해서 결국에는 검찰총장보다는 서울지검장에도 책임이 있으니 이창수 지검장만 탄핵하는 게 맞지 않냐 그 논리거든요 검찰총장은 뭐 했어요? 호소함입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권한은 누리고 책임질 때는 빠져나가고 그런 조직이 아닌 거예요 모든 정부 조직이란 건 결국엔 가장 큰 수장이 이 히데이의 23억 수익을 벗으면서 피해자 커스프레가 된 그거를 인정받은 김건혜사에 대해서 검찰이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탄핵에 대해서 왈관받으려도 이 정권이 끝나고 나서 이 검사들이 김건혜사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 내린 분들 법적 책임 다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차라리 탄핵 받으신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저는 말씀드린 것은 지금 검찰총장 탄핵이 이르기 위한 검찰 자체 해체를 해야 된다지만 저는 해체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그냥 업종 전환을 하면 돼요 권력자들의 법무법인 검찰로 그래서 권력 있는 사람들은 변호해 주는 집단 그리고 힘없는 서민들한테는 서스런 칼을 휘두르면서 기소하는 집단 양급단으로 해서 업종 전환하는 수준까지 검찰이 이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이 탄핵을 다 하나야 안 하나의 논박보다는 창피한 줄 알아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는 6인 체제잖아요 이 체제로는 탄핵안 등에 대해서 결정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중론인데 탄핵 절차를 통해서 검찰총장 공백 상황을 장기화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오잖아요 장기화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들은 검찰 측면에서 뭔가 민주당이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방해하겠다 아니잖아요 아니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주가 조작으로 23억의 수익을 받았는데 피해자라고 적시해서 대통령 배우자를 불기소 처분했어요 그런 검찰이 이 정도도 안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검찰이 골백이 아니라 공백이 아니라 문을 닫아야 될 수준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정치권에서 검찰을 뭐라 할 게 아니라 검찰 내부에서 본인들이 정말 자존심이 있고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라면 그 안에서 뭔가의 논박이 있어야 되는데 그조차도 없잖아요 없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검찰이 헌재가 지금 6명이 있잖아요 10월 17일 날 세 분이 퇴임을 했는데 그 세 분은 국회에서 추천한 몫이란 말이죠 세 분에 대해서 지금 국회 추천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헌 결정은 이론상은 가능하지만 실제 가능하지 않죠 6명 이상 만장일치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국민이 내 권한이 침해됐다고 하는 헌법 소원 위헌 심판을 하지 못해요 국민적 피해에 대해서 공권력이 한 국민 피해는 그냥 손 놓고 있겠다는 거고 어떻게 보면 본인의 방탄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 대통령 탄핵 의결을 하게 되면 소추하게 되면 권한이 정지되잖아요 검찰총장 탄핵 의결은 권한이 정지 돼요 이준석 방통위원장 권한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예요 국가의 모든 기관을 권하다 정지시켜놓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는 소홀하고 그럼 누굴 지키기 위한 것이냐 한 분을 지키기 위해서 한 분의 피성어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국가를 다 무력화시켜도 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문제제 얘기는 거죠 이비천 부위원장님께 질문 하나만 더 드려보겠습니다 서용주 대변인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검찰이 문을 닫게 되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이 실제로 이뤄지면 사법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 걸까요 일단 검찰은 동일체 원칙이 법률상으로 폐지됐지만 실제 동일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지휘권이 배제되지 않는 한 모든 의사결정권자는 검찰총장이에요 각 지검장이고 그러면 당장 중앙지검에서 하고 있는 돈봉투 사건 수사 진행되지 않습니다 수원지검에서 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법인카드 사건 진행되지 않아요 코나이 사건 진행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이것뿐만 아니고 지금 국민적 시각에서 뭐라고 합니까 경찰에 수사권 주고 나서 사실 수사가 딜레이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검찰이 여러 가지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한동훈 법무장관 시절에 보완했단 말이에요 검찰의 기능이 정지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검찰의 기능이 정지되면 누구는 좋겠지만 국민은 피해를 본다 검찰의 기능이 정지 안 돼요 말씀한 대로 지금 검사 동일체 원칙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심우정 검찰총장도 탄핵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동일체 원칙이에요 서울지검장이 수사했으나 동일체 원칙에 있어서 총장도 김건현 의사를 불기소 처분하는데 동일한 게 아니겠습니까 지시를 한 줄 모르겠으나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이 2명 없어진다고 해서 돌아가지나 안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심우정 총장이 출석하는 대검찰청 국정감사 상황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